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손혜원 tv에서 손혜원 전 의원이 작심하고 내놓은 발언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영상은 한 27분 32초짜리인데 제목은 문 대통령은 언제 양정철을 버렸나 양정철을 버렸다는 그런 주장에 기가 솔깃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의 발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4.15 총선이 그렇고 그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는데 양정철이라는 인물과 이건영이라는 인물 두 인물의 공이 크다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고 그렇게 해서 라는 표현에는 다양한 복합적인 활동이 포함되는데 한마디로 총선 압승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양정철이다 이런 믿음을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권순일 전대법관 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 조혜주 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또 이건영 전민주연구원 전략기획위원장 그 다음에 또 양정철 전민주연구원 원장 이런 분들은 4.15 총선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순신이나 얼진문덕 장군처럼 앞으로 기억에 남을 정도로 깊게 각인되어 있는 인물이고 양정철 원장 전 원장이 엄청난 기여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손혜원 전 의원이 tv에서 짝심을 하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목포에 갔다가 좀 지내다가 올라온 김에 이렇게 발언했는데 그 발언을 제가 이제 손혜원 tv 들어가서 손혜원 전 의원이 발언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고 그냥 좀 편안하게 그냥 다 이렇게 까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발언을 어떤 발언했는지 한번 살펴볼 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양정철 전민주연구원 원장은 지금 이제 미국의 csis인가라는 그런 연구원으로 출국했습니다마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비서실장 물망이도 올랐고 어떻든 간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강행하거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법 권력을 장악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인물은 사실입니다 그럼 27분 32초짜리 폭로성 발언 가운데 핵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원 주장입니다 양정철은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쳐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쏘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통령은 2017년 5월에 이미 양정철과 인연을 끊었다 그 뒤로 한 번도 그를 곁해두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사실 저는 손혜원 전 의원입니다 대통령이 사람을 잘 버리지 않기 때문에 양정철, 양비서라고 그러네요 청와대 데리고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양비서를 버리는 것을 보고 주변에 많은 사람의 조언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또 손혜원 전 의원은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양정철은 총무비서관까지 기다렸지만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마치 자신이 모든 자리를 고사하고 대통령을 멀리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쇼를 했다 이것은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니까 떠난다는 부부처럼 쇼를 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양정철에게 더 이상 쏘으면 안 된다 이렇게 신심 부탁을 합니다 또 손혜원 전 의원은 총선에서 양정철이 어떻게 했는지 아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양정철을 부르겠나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4.15 총선에서 양정철이 어떻게 했는지 아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양정철을 부르겠나 대통령은 정직하게 민의를 전달할 사람을 선택한다 이런 말로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략을 짰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판했다 이거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 한 번 공병호 tv에서 손혜원 전 의원을 모셨으면 좋겠는데 총선에서 양정철이 어떻게 했는지 아는데 손혜원 의원이 이왕 말씀을 좀 더 늘어놓은 김에 솔직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는 것 전부를 세상에 좀 더 드러내면 어떨까 양정철이 총선에서 뭘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감은 가르지만 손혜원 전 의원이 더 상세하게 구석구석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당장 손혜원 전 의원은 이번에 피해를 크게 보고 낙마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이니까 선거의 정직성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은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적도 하고 또 그렇게 가슬도 갖고 있지만 손혜원 전 의원이 그냥 직접 본 거 이런 부분을 자기가 피해를 본 사례까지도 이렇게 다 세상에 내놓으면 참 의인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동아일보가 추가적인 이런 설명을 또 합니다 총선 당시 양정철 비서는 민주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 총선 참모장 노력을 했다 그때 손혜원 전 의원이 주축이 된 열린민주당이 민주당표를 갈아 먹을 것을 우려해서 확실히 선을 꺼서 열린민주당에 심한 상처를 줬다 손혜원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에도 양정철이 설칠 때 이게 대통령이 원하는 바는 아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이 총선 치르냐라고 했던 사람이라고 또 설명을 대했다 또 손혜원 전 의원은 설치도 지나가는 말에 따르면 양정철이 대통령이 총선하냐 당이 치러지는 말을 대통령 복심 앞에서 했다 대통령 복심 앞에 소리를 높여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판했고 이 같은 말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을 것으로 추측한다 또 손혜원 전 의원이 대통령이 중간에서 자기 이익을 취하면서 대통령을 팔고 다니는 양정철을 택하겠는가 문 대통령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윤석열 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손혜원 전 의원은 양정철이 미국에 간다면 자의반 타의반이 아니라 순전히 자의로 가는 것이고 조용히 있다가 또 다시 서멀섬을 기어들어올 것이다 양 비서가 다시 서멀섬을 기어들어와서 온갖 속임수 페이크로 자기 사익을 위해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 주도권을 잡으면서 자기 시력을 위해 일하지 않겠나 내가 대통령을 만들겠다 나한테 맡겨라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교활하게 언론 프로야 하는 걸 보면서 누군가는 이것을 깨부시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다시는 우리나라 정치판에 내가 대통령 만들겠다 내게 맡겨야 대통령이 되고 내가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떠올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손혜원 전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뭔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이 21대 총선에서 뭔가 큰 역할을 했는 것은 사신무왕입니다 내가 총선을 이끌겠다 이렇게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큰 포상이 주어져야 될 텐데 이렇게 삐걱삐걱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네요 어쨌든 손혜원 전 의원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는 것 다 이렇게 그냥 세상에 낱낱이 알리게 되면 이 시대의 영웅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뭘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주 큰일한 모양입니다 손혜원 전 의원님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총선에서 양정철이 어떻게 했는지를 아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양정철을 부르겠나 어떻게 했는지 아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양정철을 부르겠나 앞으로 세상에 비밀이 없으니까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그 밑에 같이 손발을 맞춘 이근영 전 전략기획위원장이 또 어떤 일을 했는지 또 거기에서 조혜주 상임위원장은 뭘 어떻게 했는지 이런 일들이 앞으로 시간 두고 다 안 밝혀지겠습니까 어쨌든 선거의 청렴성 문제 선거의 정직성 문제를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봐온 사람으로서는 오늘 손혜원 전 의원이 손혜원 tv에서 밝힌 내용이 너무나 이렇게 큰 그런 한 27분 정도 프로그램이지만 너무나 큰 그런 사연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뭘 했는지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